정부가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.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밸류업 우수 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 상품으로 만든 ETF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윤 대통령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부자 감세로 공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다가오는 총선거 관련해선 선거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사범 무관용 원칙과 철저한 허위정보 대응을 강조했습니다.